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1등급 브랜딩 고수연 선생님입니다. 벌써 7월 1일이에요 여러분. 육모가 끝나고 나서 해설 강의하고 디사이퍼 강의하고 어느덧 이렇게 후루룩 지났는데요. 내신 휴강 기간에 이렇게 또 여러분 하반기 커리큘럼을 찍게 되었어요. 시간이 정말 어쩜 이렇게 빨리 가는지 그리고 이제 이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변수가 또 많은 입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2025년 우리 커리큘럼이 정해진 상태에서 육모가 또 영어가 너무 어렵게 나왔어요. 그래서 어려운 육모를 우리가 훈련을 해야 할 수 있게끔 그리고 구모는 또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 또는 수능은 또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 예측하는 것은 사실상 불안하죠. 왜냐하면 확실하지 않으니까. 다만 어떤 예측을 하더라도 우리가 완벽한 실력이 갖추어져 있다면 편하게 우리는 또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편하진 않겠지만 개념과 문표를 같이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게끔 커리큘럼을 보강을 좀 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선생님이랑 잠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가장 우리가 커리큘럼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게 독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독해 시리즈인데요. 일단 여러분들 고독해 시리즈를 보면서 가볼게요. 나는 지금 현재 유입된 반수생이고 영어를 아직까지 시작하지 않았고 감이 없다. 그리고 기출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깊이 분석해보지 않았다. 라고 하는 친구들은 고독해 지문구조편 이거 강추드려요. 얘가 지문이 80개거든요. 80개 지문을 what, how, resort 이렇게 해서 소재가 무엇인지 어떻게 설명되어 있는지 그리고 결과는 어떤 것인지 선생님이랑 구조도를 같이 보면서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정보가 중요한지 캐치해서 정답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형태의 훈련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 지문을 딱 봤을 때 중요한 단서 잡는 거, 그 다음에 이 지문에서 정답까지 가는 과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습할 수 있는 커리큘럼이에요. 두 번째, 저는 2등급, 3등급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유형별로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풀어야지? 라고 하는 솔루션은 따로 없고 그냥 읽어요. 시간 안에. 자, 그런 친구들한테는 오련하게 문제 유형마다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접근 방식을 알려주는 유형 완성편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유형별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제가 다 알려드리고요. 여기 안에 grammar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따로 grammar를 공부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가 단어나 표현이 조금 더 강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보여주다 라고 하더라도 show와 demonstrate가 어떻게 다른지 이런 뉘앙스까지 구분하는 게 챕터의 두 번째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형별로 공부를 하고 문법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풀 수 있게끔 개념들, 문제들, 그리고 단어나 표현들까지도 첨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2, 3등급 친구들이 가장 도움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강좌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등급, 2등급 진동하는 친구들 있죠. 그래서 1, 2등급 진동하는 친구들은 사실상 우린 알잖아요. 3점 문항 자체가 빈칸 순서 삽입, 그 다음에 함의추론까지 조금 이제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식은 우리가 알겠지만 어떨 땐 맞고 어떨 땐 틀리니까 그게 불안한 거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일관된 접근법으로 답을 찾아냈을 때 정답률이 일관성 있게 항상 100%가 나오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거에 최적화가 되어 있는 게 빈순삽이에요. 그래서 이것까지는 다 완강이 되어 있고 대치러셀 현장 강의로 촬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요. 여러분들 9월 모의고사 봤을 때 구모 이후에 우리가 2025년 수능 영어 1등급 완성 파이널 강좌 오라클 이렇게 개강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알려드렸듯이 여러분들이 따라오시면 돼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고독해 지문구조 같은 경우는 지문을 뚫는 힘이라고 해서 과정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대조의 설명방식, 그 다음에 예시의 설명방식, 인과의 설명방식 그런 것들이 어떤 소재가 어떻게 연결돼서 결과는 뭐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이 과정에서 내가 모르는 구문이나 단어가 나오면 그것들을 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모르는 것들을 채워가는 형태로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이제 유형완성은 오답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보통 요즘에 오답은 붙어있죠. 3번 할까 4번 할까. 그러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정답하고 오답을 구분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빈칸 순서 삽입은 이 세 가지를 합치면 20점이에요. 그래서 20점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확보할 것이냐. 일단 쌍둥이 문장을 찾는 연습, 빈칸 추론에서 배울 거고요. 붕어빵 전략 순서 추론에서 해볼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돼지 콧구멍 전략이라고 해서 문장 삽입에 우리가 쓰는 전략이 있어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선생님이랑 내가 지문을 정확하게 독해하지 못했을지라도 답을 찾아내는 과정. 소재를 가지고 연결해서 답을 찾아내는 과정. 실전적으로 선생님하고 연습할 수 있는 강좌라고 보시면 돼요. 선생님 저는 그냥 엔제 형식으로 문제를 풀고 싶어요. 기출 문제는 많이 했어요. 라고 한다면 문풀 강의가 있어요. 일단은 짧게 여러분들이 어법이 2, 3점밖에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그것도 하나 놓치게 되면 아깝게 지금 엄청 영어가 어려워졌잖아요. 그래서 밑줄형이랑 그 다음에 선택형 모두 다 어떤 개념이 출제되었고 어떤 식으로 개념을 이해하면 되고 적용하면 되는지 간단하게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문제풀이 강좌가 문구단 문풀 완성이에요. 교재도 굉장히 얇아요. 한 이 정도 될걸요 여러분. 그래서 빨리빨리 우리가 해결할 수 있고요. 이거는 마음먹으면 일주일에 끝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해 같은 경우는 500제 모의고사인데요. 20문항을 25회. 그래서 20문항 25회 세트고요. 여러분은 문제를 푸실 때 35분. 저 현장에서 이렇게 주거든요. 35분을 딱 재고 문제를 풀었을 때 1등급 친구들이 보통 2개 안으로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빈칸도 있고 주제도 있고 도표도 있고 그 다음에 내용일치 불일치도 있고 장문독회도 있고 요약도 있고 모든 유형들이 다 담겨져서 한 세트로 해서 25회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간 안에 내가 얼마만큼의 정답률을 나타낼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해석 방식이나 문제에 대한 접근 방법 중에서 고쳐야 될 부분이나 또는 시간을 좀 단축할 수 있는 실전적 스킬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연습하는 방향성 있는 그런 강좌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는 현재 저희가 진행 중이고 그 다음에 7월 중에 오픈할 예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실제 현장에서는 OMR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지만 여러분들은 문제가 풀어진 상태에서 선생님하고 풀이 강좌를 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석적인 풀이 방법과 그 다음에 조금 이렇게도 접근할 수 있다고 하는 시간 단축형 풀이 방법 두 가지를 동시에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500제 모의고사의 문제는 모두가 다 비기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라클, 선지어휘나 유형 분석, 기출반영, 신규문항, 파이널로 우리가 완벽하게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직전 모의고사 형태로 볼 수 있는 게 6회분 모의고사가 있어요. 이건 이제 독해만 풀로 담은 모의고사인데요. 18번부터 45번까지 선생님이랑 정확하게 45분 안에 푸는 문제 연습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쉬프트 시리즈는 뭐냐면 중요한 평가 모의고사 앞에 선생님이랑 같이 한 2강에서 3강 정도로 완성하는 문풀 강좌예요. 그래서 이제 6모는 봤으니까 이제 9모를 우리가 준비하겠죠. 그래서 수능 직전까지 단기 문풀 강좌로 이렇게 그냥 여러분들이 나는 핵심 특강을 듣고 싶어 라고 하면 이렇게 활용하면 좋은 강좌들이 있습니다. 이제 수능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런 강좌를 마스터한 친구가 작년에 이제 러셀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남겨준 후기가 있었는데 너무 길죠. 그래서 1부 발췌를 해볼게요.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오답 소거하는 법들, 빈칸 푸는 법, 문장 삽입,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마지막 두 줄도 정말 유용하게 썼어요. 1년 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사실 영어를 그렇게 좋아하던 학생은 아니었는데 선생님 수업 듣고 공부하면서 영어가 점점 좋아지는 걸 보고 신기했어요. 제가 영어 시간을 기다리게 될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문법도 선생님 수업 듣고 공부하면서 정확도가 확 올라갔어요. 수업 시간에 한 번씩 해주신 이야기도 동기부여가 많이 되었습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고맙다, 행복하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선생님한테 후기를 이렇게 적어줬어요. 작년에 국어가 좀 많이 힘들어가지고 1교시 국어하면서 멘탈이 좀 많이 흔들렸는데 다행히 영어 풀면서 멘탈을 잡았다 이렇게 얘기했던 친구였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공부를 했었을 때 들었던 시리즈가 고독해 시리즈, 그 다음에 오라클, 그 다음에 모의고사, 그 다음에 고수들 어휘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리고 영어를 1등급 받았어요. 이 주인공이 우리 여러분들도 되었으면 해서 이걸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같이 공부하면서, 그 다음에 호흡하면서, 현장 강의 그대로 촬영해서 여러분한테 제공을 해드리니 같이 우리 하반기 열심히 한번 달려보면 어떨까 싶어요. 정말 많이 준비를 했고, 여러분들의 시간이 정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효과적인 강좌, 그리고 정말 내용 자체가 튼튼하고 그 다음에 남는 것이 있도록 부족한 점을 메꿔줄 수 있는 그런 컨텐츠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늘이 7월 1일이고요. 7월 1일부터 수능의 그날까지 선생님과 함께 Let's go! 고수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하반기 커리큘럼 영상이었습니다. See you later!